왜 너 왜 안 해? 아, RM! 자신 없냐? 이게 뭐야? 뭐야, 이게? 제이홉 페이크러블 지민! 제이홉! 아, 제이홉이래 제이홉 불타고 그러네 정국! 제이홉 짤어! 제이홉 아이디기 제이홉 디오니소스 제이홉 아이돌 제이홉 노멀드림 RM! 제이홉 데인저 제이홉! 제이홉! 아, 치겠다, 씨 제이홉 DNA? 와우! 제이홉 DNA? 정답! 와우! 뭐야, 너? 뭔 동작인데? 아, 이거 뭐야? 지금 뭐야? 뭐야, 이거 뭔데? 아, 이거, 이거네 아, 너무 어려워 아, 이거 아, 이거 우주가 생긴 정답! 이거는 RM 이거 RM이야 무조건 RM 이거 마이크로드 아니에요, 슈가 지민 RM, 페이클럽 RM, 피 땀 눈물 RM, 아이돌 RM, 헐소나 RM, 나투데이 정국, 정국 RM이 맞긴 해? 근데 저거 뭔가 나갔긴 한데 남준이 형 같은데 그러니까 남준이 형 같은데 아, 저거 정국인가? 아닌데, 저거 정국이 아니에요 정국이가 아닌데 아니, 근데 슈가 형 아이가? 다리가 저렇게 얇은 건 슈가 형 밖에 없네 아니, 슈가 형이 저렇게 크진 않고 내가 봐봐, 좀 커 슬루벤에서 너무 크잖아 정국이야, 정국이 야, 이거 팬들도 맞춰 맞춰 보라고 진, 불타월해 저거 아니죠? 근데 포즈만 봤을 때 진짜 멋있다 아이돌 한 장 아, 정국 아래요 정국 아래요 아니, 정국 아이돌 정국, 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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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RM 아이돌 RM 정국 아, 맞지 너야, 센터 맞춰 알람 왔어요 알람 왔어요 알람 왔어요 나야? 아 아 아 어쩐지 니 턱선이 저게 아니거든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꺾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아, 이거 진짜 어렵다 어렵다, 아잉 어렵다 정답! 대형 어렵다, 아잉 정답! 대형 대형, 이거 진짜 못 맞춰 아, 이거는 한 사람이지 뷔 그치, 뷔지 뷔지 대형은 난데, 난데 한 것 좀 해야지 그치 지민 지민 뷔, 휘장 논물 오, 맞다 아냐? 지민 뷔 아이돌 청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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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국 뷔 뷔, 센터 뷔, 센터 뷔, 에어 플레임 파트 2 뷔, 싱글러리티 뷔, 아이니쥬 뷔상남자 이거 다 dent고 머리가 저게 길게 재형, 재형 아, 재형 자, 끝났다 오케이 뷔, 쩔어 아야 왜? 아 뭐야, 저거? 거부는 거부해요, 이거는. 아, 탐정호. 맞다. 근데 좁게 짧아보이긴 한다. 그렇지? 한 대가 있어. 이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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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! 된지 아니야? 진 페이크 러브. 아, 이건 백퍼다. 정국. 정국. 반바지를 입었어? 슈가 페이크 러브. 아니야, 나 반바지 안 입었어. 뷔. 슈가 에너. 와, 진짜 그렇다. 아, 이거 있지, 이거 있지, 이거. 슈가, 아이니쥬. 시민. 슈가 노몰드림? 아, 슈가는 반바지를 잘 안 입는데. 나 반바지를 잘 안 입잖아. 저, 저 곡의 각도가 슈가일 수밖에 없어. 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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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국. 그래서 손과. 천국. 알지, 무슨 느낌인지 알지, 이거.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답이 나왔어요. 고기? 네, 고기. 지민. 어, 그건 윤경이 아니네. 지민. 아, 제이홉. 어, 지민아. 제이홉. 해. 지민애노. 아, 지민이 형이야. 지민이 박아주치. 야, 야. 저 스타일은, 저 스타일은... 저 때밖에 안 했어. 딱 저거잖아. 저 때 이후를... 아, 근데 슈가에 저거 했었구나. 아, 근데 윤경이 그 느낌이었는데, 분명히. 윤경이었는데, 진짜. 형 많이 맞췄죠? 두 문제. 진짜 신뢰해서 하니까 모르겠다. 오, 네. 제이홉. 슈가, 슈가. 호, 호. 슈가. RM, 세이미. 슈가, 슈가. 천국, 제이홉. 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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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. 저거 세이미 슈가입니다. 맞아. 오, 오시 기억나, 오시. 아, 맞아. 오. 유리한데? 자,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. 나 하나도 못 맞췄어. 뭐야, 이거는 시션. 아, 뭐. 이게 사람이야? 진. 아, 이거는 진, 페이크로브. 슈가, 세이미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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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세이미, 왜 세이미? 세이미네, 앤디, 앤디. 제이홉. 제가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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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제이홉, 정국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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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니야, 정국 아니다. 지민. 아니야, 저, 제이홉, 제이홉. 코시. 지민. 코시기, 문혜아. 나왔나, 기다려봐. 잘, 다잉. 호. 지민. We, we, I'm fine. 지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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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. 지민, RM, RM, 세이미. RM, 비 세이미. 정국, 정국. 정국, 정국, 석진, 세이미. 슈가. 진짜 처절하게 앉아있긴 하다, 저 형. 그 어깨 진짜 넓다, 형. 마지막, 공세. 나도 하나만 맞추자. 아니, 맞추세요. 뭐야, 이게? 제이홉, 제이홉. 제이홉, 제이홉. 제이홉, 제이홉. Be, 마이크 드랍. 지민. 아니야, 그렇지, 형. Be, fake love. 아닌 것 같은데. 슈가. 저거, 슈가 마이크. 윤기영보다 태형인데, 저거. 지민. 비, 비, 피 땀 눈물. 슈가 마이크 드랍 아니라고? 그 마이크 드랍. 딱 머리 긴 거 두 번 했을텐데. 어? 저거, 그거다. 진. 슈가. We are blackproof part 2. RM. 비, 비, 비. 이거 아니야? 슈가. 아, 비, not today. 오케이. 아, 저. 아, 많이 긴 거 봐. 내가, 왜냐하면 저 머리 두 번 긴 거 했을텐데. 이거잖아. 4명 나올 때, 4명 나올 때. 아, 맞네. 스타일링 비슷해서 나 마이크 드랍 줄 알았어. 아, 나 좋아. 아, 나 좋아. 그럼 계속 뭐였지, 뭐였지 하고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달고나 같아. 오케이. 나 혼자 해볼게. 오케이, 형님 먼저. 어, 슈가. 치읔, 기읔, 기읔, 치읔. 뭐죠? 치읔, 기읔, 치읔. 와우. 너무 어려운데? 음식이네. 와, 통각꿈치 진짜 시끄러울텐데. 두 개를 먹어야 된다고? 아, 이거 두 개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데. 뼈, 뼈, 뼈. 자, 이제 되게 조용히 해야 돼. 자, 조용히 해. 알겠어? 네. 조용히 해 주세요. 여러분들이 데시벨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. 갑니다. 이게 데시벨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? 제일 낮은 순으로 이제 순위가 100에서. 갑니다. 최대가 몇 시였죠? 우와. 정하겠습니다. 와, 쩐다. 오, 높은 거 아니야? 아, 낮은 걸걸요? 네. 총각김치인데? 이건, 이건 뻥튀기인 것 같고. 뻥튀기. 나는, 내가 오렌지 주스를 하겠다. 이건 뭐예요? 내가 말해주는데. 가위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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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자, 갑시다. 오렌주스 한 컵인데요. 이 주스를 다 드실 때까지 ASM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와. 야, 먹는 게 좋을 것 같아. 뻥튀기가 나쁜했다. 뻥튀기, 무게 먹을 수 있지? 오케이. 여러분들, 조용히 해 주십시오. 자, 조용, 조용, 조용. 자, 조용, 조용. 조용히 해 주세요. 조용, 조용, 조용. 우선 아이예요, 조용. 우선 아이예요. 우선 아이예요. Pitt evo Arts atl. 은 kurma imt verse 2 우선 우린어? 교수는 소속가 없으니 우선 아이예요. 어이예요? acuerdo. 우선 아이예요. 그러고 보건 Heights 와, 사람이 할 듯이 못된다 와, 진짜 잘한다 오, 야, 배가... 다음은 뭐야, 누가? 박진희 뭐야? 이거 뭐예요? 다음은 뭐 할 거야, 나 이거 할게 뭔지 모르겠다 난 이거예요, 형님 탈도광산이요? 노래, 가사를 읽어주는 콘텐츠 이거 몇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? 나, 그야 없어 여러분 탈도광산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들루 아침들루 내가 고양이 돼 I make up ㅋ ㅋㅋㅋㅋ 죄송합니다 가기 and 여러분들 우리 다 아시다 you? 이거 진짜 다 해야 되냐? 디나밍가 정말 화난다 할까요? 아 뭐 갱상도 찍힌다고 얘기해요. 아 초라. 우리가 디나밍가 심한 거라 그라. 보당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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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야 한 거 맞아? 와 진짜. 야 한 거 맞아? 되게 좋은데. 들렸어요? 와 이걸 다 읽어야 돼요? 자 누구야 그 다음. 다음 누구야. 이거 뭐 도가니? 뭐 뭐 뭐에요? 벽돌 달고. 와 대박. 야 이거 좀. 내가 이거 달고 나갔다 했잖아. 와 대박이다. 야 이거 어떻게 깨야 이걸? 와 끝났다. 야 그냥 너 꼴등이라고 생각하면 되나? 야 님 3분 동안 얘를 다 빨아먹고. 아 시클났다. 아 이거 어떻게 깨느냐. 이거 팩 넘어가도 안 깨져. 근데 이건 뭐 운이지 뭐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를 혹시 70만 넘게 한 사람이 있어요? 뭐가 좋은데. 없지. 그냥 꼴등 하나 더 먹어. 물어보고 있어 그걸.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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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가야. 근데 나중에 하고. 구르넣기 구르넣기 감사합니다.